진입은 중요하다 아! 안돼야맨 그냥 참아 Are you trying to stop? 윤기 여러분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여러분들의 귀 염쟁이 융기 융기예요 오징어 게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딱지치기 딱지치기입니다 딱지치기 하면 우리나라 거의 전통 거의 민속놀이 같은 어렸을 적 즐겼던 그런 놀이 중 하나인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나? 나 땐 말이야 치고 넘기면서 이것도 유럽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또 같이 놀아보고 대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선수들의 뺨을 뺨 아 그만하는 거 아니야? 이 당사이 이 당사이 스피드 게임은? 네 당연히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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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겁나요 아 오케이 저는 모든 걸 좋아해요 다시 너는 이 게임이 필요해요 이것은 프레안 트래디셔널 게임 이것은 메트로 네 그리고 왼쪽으로? 네 오! 오! 그 부분 이것은 이것은 딱지 치기 딱지 치기 딱지 치기 딱지 치기 딱지 치기 네 오! 뭐 이름이? 쉰기 딱지 치기 딱지 치기 딱지 치기 이 게임 이름은 딱지 치기 그리고 우리 가게 할 토너먼트 제가 선물을 가져올게요 오! 오! 아! 아! 너가 많아요 너무 연습하거든요 아! 아! 저는 딱지치기에서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. 저는 또 디스플레이 입니다. 먼저 만들어볼까요? 아, 잘라볼까요? 유튜브? 네.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? 레드와 블루. 저는 블루를 원합니다. 블루를 원합니다. 그럼 내가 이거 할게. 그냥 따라와주세요. 너무 쉽지 않나요? 밑에 있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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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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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..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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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just three. you have to use your ownrite. I want one. What is a good tip? aim is really important. where? Dylan. Then we both do this! You have to do this. This one? This one? Yes. 혼자 봉수로 주실 수 있겠지? 1,2,1,1 어 아니야 어흑 1,2,2... 이리 와 이리 와 이 physics 아니야 스태어 오 마 53 그게 뭐야? 다시 가omes 세게 던져 치는가 중요해요 왜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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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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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! 에이미가 중요하다! 야라! 야라! 이게 확실히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건가? 나는 어떻게 했지? 이거 어떻게 했냐? 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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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수! 랍, 치즈, 페이버! 아! 뭐야아? 아아아... 아아 뭐야아! 천생연분이네! 마음이 이렇게 짧아. 페이버! 오케 아아 OK! 네! 다시 자енный Brook ège 역도 안 mission 세 번째로 아버지hab 오! 잘생겼어! 와 나이스 애임! 다운! 아 뭐야? 아, 뭐야? 아! 와! 렛츠고! 아 거침없어 거침없어 야 아 그만 봐줘요 그만 봐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랫슬랩 넥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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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널 파이널 굴러 앙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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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쉴 줄 알아 아 난 왜 안 맞지? 아 아 잠깐만 아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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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 nor 아 아 제가 좀 덕분에 가져올게요 덕분에 가져올게요 제가 이 옷을 가져올게요 이게 한국의 тради셔널 너는 루이자! 너는 루이자! 너는 루이자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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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색깔인데? 이게... 여기를 묶으면서 전화가 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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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되지! 근데 맞다! 응 오! 오! 아... 오! 오! 잘 어울려! 오! 네! 피트 좋구나! 오! difficult! 응! 고마워요! 아... 제가 가지고 오셨어요 아... 너무 재밌어요! 다시 한번 만나게! 안녕! 안녕! 띵자기기! 3.. 2.. 띵스테 Okay! 꽉 잡아, 윤기! 예, 감사합니다. 꽉 잡아, 윤기!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고 어렸을 적 어떤 놀이를 하면서 보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추억 공유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우리 같이 추억을 공유해보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있지 않아주시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! 자,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끝! 꽉 잡아, 윤기! 꽉 잡아, 윤기!